네 여기는 어 반지하구요 지상층도 나와서 지상층하고 같이 찍는데 똑같네요 지상층이나 반지하나 색만 다르고 내부 스타일 옵션 색깔만 좀 다르고 똑같습니다 크기를 재해 봐도 2m 80cm 에 3m 40cm 방 아주 큽니다 3m 40cm 넘고 화장실에는 창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가능하구요 전세로 현재 나왔고 전세 4500 입니다 반지하지만 이 정도가 넓이의 깔끔하고 역하고도 가까워요 4500 이면 괜찮습니다 아주 지상층이 현재 5500 으로 거의 뭐 지상층은 s급이구요 음 반지하 4500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관리비는 9만원 이구요 도시가스까지 포함 고르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 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생목록 누르시면 12.0 4.0 5.0